와, 제대로인데? 아 이거 이 정도로 작게 얘기해야 돼 이거 벗기면? 안 돼, 안 돼 이게 더 좋은데요? 아냐, 아냐, 아냐 여기다가 그냥 다 넣어 약간 ASMR 보따리 같은 느낌 다 들어와, 희승해 니키와 희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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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그거 그 쿼카가 그 소리 지르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승과 니키의 ASMR 네, 오늘 해볼 거는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그럼 마이크를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많이 봤어, 희승 많이 봤어,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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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아직 초보라서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희희희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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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하고 싶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케이 진짜 웃지 말고 진짜 약간 컨텐츠처럼 컨텐츠니까 자, 그러면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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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M R 오늘 해볼거는요? 오늘 해볼거는요? 저희도 처음인데요 ASMR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예아 이 컨텐츠를 왜 찍게 됐냐면 저는 ASMR을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맨날 자기전에 무조건 ASMR 듣고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닉키와 희승의 문방구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 저희 문방구에는 액체 몬스터 액체 몬스터 액체 몬스터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에요 이건 장난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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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이 돌은 마법의 돌이에요 마법의 돌이요 마법의 돌이요? 그리고 흙도 있어요 흙이 장난감 흙이어서 인체에 무해해요 자 뭐부터 해볼까요 이거 액체 몬스터 액체 전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형 로 여기 냄새가 좋아요 좋아요? 아닌가? 소리는 좋아요 소리는 소리 소리는 소리 소리는 소리 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키와 희승의 ASMR ASMR 저희가 정리하고 물건들을 가져왔는데요 입욕제 입욕제 저 목욕할 때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입욕제를 물에 넣어볼게요 할게요 음 하고 문득 좋아요 5 1 2 1 2 2 3 자 그럼 다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면 다 넣어볼게요 소리를 들어보면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바구니 바구니가 좋아요 바구니가 좋아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빨리 다물거 없어요 다물거 없어요 바구니 좋아요 좋아요 소리 좋은데 떨어지는 소리 좋아요 떨어지는 소리 봐봐 부드러워 well so that means I am people up here I am I am somebody I am somebody I am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ASMR 해봤는데요. 네. 희슨 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이렇게 새로운 ASMR 찍은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좀 약간 유튜버분들이 모두 많이 하시는 것들을 다음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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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과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인사 아니 지금 아니고 제가 슬레이트 치면 시작한다 밑에서요 희승과 키티 A S M R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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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끼하지 A S M R A A A S M R 오케이 제대로 연습했어요 오케이 제대로 C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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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웃겨서 못하겠다 잠깐만 진정하고 엔진 수고있어 오늘도 수고있어 오늘도 엔진 And Elle 물 물 자 물 물 물 물 물 물 감사합니다.